어이 퇴근하려고 또 손님이 오셨어 자 여기는 저희 공장이죠 정기 예 지금 깨끗하게 주말이면 청소를 하고 싹 집이 가요 아 어이구 땀이 인사드릴게요 충성 오늘도 뺑이 치느라고 수고들 하시오 우리 사장님들 형님들 누님들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캠핑장 가셨나 모르겠네 아 오늘 어제 무슨 며칠동안 무진장 더웠어요 아 진짜 덥더라구요 차 들어온 차가 있어 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 주변에 의자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의자 에 아 의자 이렇게 많이 쌈에 있습니다 의자 의자 필요하시면 가져가 시면 되요 예 공짜로 드립니다 어의자 필요하신 형님들 또 주변에 계시면은 뭐 하나 짜리 두 개 짜리 있습니다 실 필요하시면 가지러 오세요 농가주택이나 뭐 이런데 갖다 놓으면 좋아요 지게차는 버리는거 아닙니다 자 차량 잠깐 설명 좀 드려볼까요 4륜구동 들어왔습니다 4륜 사바리 요소수가 있네요 요소수 들어가는 차인가봐요 바닥은 현재 깨끗하고요 옵션도 하이패스는 없어요 그리고 통풍시트도 없지만 통풍시트를 가장한 시트는 있습니다 이건 약간 사기같아요 그래서 4륜구동은 하나 들어왔구요 들어온 차가 저게 열대분 뜯어 놓은거에요 일주일에 열대가 들어온거죠 이것도 4륜이구요 저거는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그리고 여기도 들어왔고 저거랑 헷갈릴 뻔했네 얘도 얘도 어 얘도 예 어 이거 예 예 간혹 간혹 찾는 분들 계세요 HVX의 4륜 썬루프 두개짜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대형 썬루프가 달려 있습니다 또 이쪽도 있구요 그리고 옵션은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통풍시트 이렇게 블루투스 그 다음에 찢어진 시트 여기 있습니다 요런걸 꿰매드려요 이쁘게 요렇게 꿰매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누가 또 먹다 말은 썩은 물도 있네 예 아 더워 차를 타지도 안했나 내 발자국이 최초인가 봐 또 저쪽으로 가볼까 아 이게 방송을 할 때 오전에 못했어요 손님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 요건 아니네 막 끌려다니고 손님들한테 예 야 여기 여기 또 있네 예 여기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4륜구동만 있습니다 4륜구동만 달렸어 그냥 옵션이 없어 또 있나 들여다 볼게요 차량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고 얘도 역시나 4륜입니다 예 얘는 썬루프는 없네요 예 이렇게 4륜구동에 예 뭐 뭐가 있습니다 네비 8인치 블루투스 예 블루투스 되고 옵션은 그냥저냥 있습니다 어디갔어 예 통풍시트 예 요게 통풍시트에요 요게 구멍이 송송송송송 뚫려 있는게 이게 통풍시트에요 방구 끼고 딱 통풍시트 눌러 놔 그러면 냄새 싹 빠져 옆에 사람 죽든가 말든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 저기 손님 오셔갖고 좀 이따 해야 되겠어요 예 좀 이따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에어컨을 지금 장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오늘 테스트로 계속 해 볼 거에요 어디까지 배터리가 마탱이가 갈 때까지 네 아 그리고 교장선생님 3238 다 끝났습니다 네 차량을 좀 보여 드릴까요 더 뉴죠 더 뉴 더 뉴 요거 설명드리면 요 교장선생님이 키가 조금 크세요 예 키가 좀 크셔가지고 이렇게 좀 침상을 낮게 해 놨습니다 여기 여기가 다야울 이라고 그래요 이게 좀 낮게 하면 요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끝났어요 이제 세차를 싹 해갖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서랍 길게 하나 작게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랍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또 손님이 있어 가지고 잠시 있다 해야 될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저 대구 대구 사장님 김 사장님 대구의 김 사장님 그 차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 완벽하게 됐으니까요 섬뽕에만 틀어놨네 앉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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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